섹시보다는 큐트한 걸 좀 보여주는 거 큐트한 거? 귀요미 송 잘하잖아요 어? 어? 귀요미 송 내가 진짜 애교를 못해 나는 게 보여줘 보여줘 나보다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내가 너무를 잘해 근데 진짜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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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애교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얘는 애교를 잘 못하거든요 5 6 7 8 1 대기 1은 귀요미 2 대기 1은 귀요미 3 대기 3은 귀요미 4 대기 2 undertake 4 대기 3은 귀요미 4 더기 3은 귀요만 5 대기 5은 귀요미 6 대기 6은 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귀요하게 하이, 하이. 오오. ätSi겠다. 아나, 둘, 셋. 사랑해, 정호야. 너 힘이 세잖아. 8,000탄을 적둑 있으니까 8,000セル animation 등에 그리고 해 봐. 할 수 있겠어? 아니면 이게 진짜 힘든지 아닌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도전해봅시다 한 번 도전해봐 내가 볼게 과연 자존감 자존감 뭐야 졸려가 그런 거지? 일어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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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우여행이 좀 피곤해가지고요 진짜 우여행이 좀 피곤해서 아이고 아이고 잘까? 요즘 운동을 안해서 네 안녕하십니까 사력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채종호씨가 산을 이고 산을 이고 산을 이고 산을 이고 산을 이고 심지어 총산동 추기를 합니다 오 보여줍니다 요거 최강 산을 이고 우리 hebben 두zan 주제로 등 근육이 내 엉덩이가 등 근육 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한번 봤어 아이고, 아이고 너 확실히 힘이 세긴 세구나 아니면 제가 사과 쪼개는 걸 보여드릴게요 오, 그게? 사과를 쪼갠다고 뭐야? 아 뭐야? 뭐야? 야, 이거 신나는 게 있어 잘 보셔야 돼요 야, 언제 주면 돼, 지금? 오! 야, 이거! 야, 이거 칼집 됐지, 이거? 너 안 돼 오, 안 돼, 안 돼 과연? 오, 대박! 네, 최종 차였으면 좋겠어요 야, 그러면 너 그냥 들어오실 때 앞에서 서서 사과를 시켜봐 아, 깼어 아, 깼어 야, 둘, 셋 아사삭 사과 맛있는 사과